개발자라면, 또는 개발자가 되려고 공부중이시라면 한빛미디어 모르시는 분 안계시겠죠? 출판사 이름만으로도 믿고 보는 책을 만드는 한빛미디어와 출판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부터 출판 제의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심지어 유튜브를 몇년 쉬는 동안 제안을 주신 출판사도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출판 제의를 거절해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빛미디어의 이희영 편집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보심 끝에 도서지필 결심을 하고 출판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간 예정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제는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 파이썬입니다. 제 주력 분야인 웹크롤링과 셀레니움을 사용한 웹페이지 자동화는 물론이고 아직 유튜브나 유료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다양하게 포함될 겁니다. 제 유튜브나 유료강의를 보신 분들이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그런 제 강점을 살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내용의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쉽지만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첫 책이 무려 한빛미디어에서 출판이 되는 거라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힘내서 좋은 책 만들 테니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